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? 세상 굴리는 X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냈 말입니다 오늘 정리해 오오 뭘 꼴X하노 에잇 오랜만에 꼴통이 하나 그러나 별명의 저승사자라고 검건물이 불어왔다나? 일하난 똑부러지게 하던 X이란 소리네 그 근거는 뭐여 도대체?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같이 들 부려둬 급이 달라 뭘 봐야 X아 뱃돼지가 침인 X일 진짜 내가 X 선수들 깨워라 근구는 8호방 따개비 운일성은 4호방 심학규 난 딱 거기까지만이오 나 타고 간다 나 타고 간다 X같은 빵 생활 맨정신으로는 힘들지 대한민국 천문에 우연히 만들고 해 대한민국 천문에 우연히 만들고 해 인후교도수 참 재밌어 인근 내 스타일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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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